지금 어쨌든 노마를 다 깬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패턴은 어느정도 알거든요 얘도 좀 빠르네 일단 이거는 불을 맞춰가지고 구라살로 얼음을 깨야돼요 일단 이거 안오네 이거 빠르다 보니까 좀 미끄러지다가 이제 바로 오니까 좀 어렵네요 원래 좀 미끄러지는 걸로 딱 그걸 이용해가지고 한 번에 맞췄었는데 아 저 한 번에 그냥 때렸어야 됐는데 처음에 일로와 일로와 빠샤 아 할만한데 하드모드도 깨볼까 할만하거든요 아 이렇게